숙제로 이거 우리 지금 46페이지 91번부터 뒤에 50페이지까지 풀어온 게 숙제였나요? 꽤 많았네. 일단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거 채점을 하고 틀린 거 오답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래요. 그러려면 답을 달면 안 되겠죠. 틀린 답은. 자 일단 91번부터 풀겠습니다. 91번의 답은 3번. 그 다음에 92번의 2번. 93번의 5번. 94번의 2번. 넘어갑니다. 95번 5. 56번 4. 97번의 1번. 98번 가겠습니다. 4번. 99번의 3번. 100번의 2번. 그러면 101번. 2, 4. 103번의 3번. 104번의 5번까지입니다. 자 일단 여기까지 중에 자기 틀린 거 번호로 한번 불러 주십시오. 자 92번. 94번. 그 사연이 있으면 얘기하세요. 95번. 오케이. 또. 97. 주거니 박근이 잘하고 있어요. 1호. 어? 98. 또. 99. 100. 와. 그 다음. 101. 101. 103. 104번은요? 104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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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요. 자 지금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다시 하라는 얘기네 결국. 답은 안 적으셨지만. 92, 94. 95, 97. 98, 99, 100. 101, 103. 104번까지.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오답해가지고 오시는 게 숙제고.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 숙제한 거 같이 풀이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잠깐만 이게 지금 오늘 월수금반이니까 8월 21일까지 금요일반이죠. 그리고 우리 그 모의고사. 대신에 모의고사는 많이 못 내겠네요. 그죠? 모의고사는요. 그 뒤에 31번부터 35번까지. 어려우니까. 이것도 8월 오늘이 29, 21일 금요일까지. 이거는 왜 이렇게 안됩니다. 이거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 오늘 여기까지.